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수능 해설을 맡은 저는 국어의 남국민입니다 자 우선 모든 얘기에 앞서서 하루 동안 정말 집중해서 실력을 쏟아붓고 온 여러분들에게 고생 많았다라는 위로의 말씀 또 꼭 전하고 싶습니다. 결과는요 글쎄 생각보다 잘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만 꼭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냥 예상대로 평소 실력대로 나왔다는 사람 그래도 그걸로도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욕심만큼 또 평소에 나오던 실력만큼 성적이 안 나왔던 사람들 그건 아마도 굉장히 많이. 긴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요 차분히 일단은 좀 쉬면서 정리하고요 상황을 지켜보면서 입시에 대한 전략을 잘 짜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일부부터 육부까지. 총평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저와 김철현 선생님이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건데요 일단 일부에서는 화법과 작문 저랑 완벽하게 공부 정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문법 독서 문학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이 매년 이제 수능 해설 강의를 하는데. 솔직히 이 강의 이 수능 해설은요. 예비 수험생들이 공부 삼아서 찾아왔으면 좋겠지 오늘 진짜 정작 시험 본 학생들은 여기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다 잘 봐서 이런 거 해설 강의 따위는 들을 필요도 없는 그런 정말 날아갈 듯한 기분이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만 어쨌든 한번 꼭꼭 다 지구가였다는 생각으로 찾아온 오늘 시험 본 수험생들 수고했고요. 차근차근 내가 이 문제에 어떻게 반응했었지 이건 이래서 맞았고 이건 이래서 틀렸구나 아깝다 다음번에 혹시. 이제 N수를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다음번에 시험 볼 때는 내가 이런 것들을 틀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내공을 기르는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본격적으로 전략을 중심으로 한 화법과 작문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이 수능의 이공이공학년도 수능의 화법과 작문은요 전체적으로 안정된 폼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약간의 함정 약간의 새로운 유형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을 보인 그래서 사실 시험이라는 수능 시험이라는 긴장된 상황에서는 조금 학생들을 괴롭힐 문제들이.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좀 쉬워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은 시험이었어요. 하나하나 복귀를 해 보도록 하죠. 갑니다. 일 번에서 삼 번 먼저 첫 번째 세트인데요 학생의 발표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인제 뭐. 그 필기국 그중에서 볼펜의 원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뭐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쫙 설명을 했어요. 역사와 이런 것들을 설명한 그런 글인데요. 그거요 그 발표 내용들을 지문으로 다 읽어보기 전에 발표 대본을 읽기 전에.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들을 보고요. 일 번 이번 삼 번 문제를 빠르게 풀어나가는 거 항상 우리 연습했듯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겠어요. 일 번 문제 뭐예요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네요. 요 일 번부터 사실은 여러분이 살짝 긴장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적절한 거 하나 고르다 고르라 이렇게 되면 인제. 허무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네 개가 나오고 하나만 딱 찾으면 되니까 난도가 훨씬 낮아지죠. 근데 여기는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야 되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오케이 이건 있네라고 확인해야 되는 게 무려 네 개나 됩니다. 따라서 키워드를 먼저 선정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발표에 내 대본에서 필요한 부분만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었어야 됐겠어요. 종류를 열거했다고 그랬습니다. 발표 대상이 딱 보니까 무슨 볼펜 얘기 처음에 딱 보니까 필기구 얘기 나왔고요. 그다음 볼펜 얘기 나오는 거 대충 볼펜 어쩌고 저쩌고. 종류 열거에서 장점을 소개했는가라는 걸 우리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답을 예상하고 질문했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질문 요것만 키워드로 딱 잡으면 안 돼요 그죠. 대답을 예상하고 질문했다. 그건 대답을 들은 다음에 예상대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올 거라는 걸 바로 직감해야죠. 그다음에 그래서 화제를 제시했다 요거까지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질문을 했다는 거에 관련된 선지가 나오면 그것이 어떤 질문이었는가 무엇을 위한 질문이었는가까지를 체크하시라.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그냥 흥미를 뭐 유발하기 위한 질문이었는지. 뭐 경험을 환기하기 위한 뭐였는지 아니면 이거 이 경우에는 지금 화제를 제시하기 위한 질문이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 뒷부분을 틀리게 만들어서 적절하지 않은 정답으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삼 번 경험을 청중의 경험을 이끌어내며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대요. 그니까 청중의 경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뭐 이런 걸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 사번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답니다. 그죠 그럼 이건 주로 따옴표 또 무슨 뭐 책 제목에 뭐 사용되는 기호 괄호 뭐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또 뭐 동글동글 연구소 뭐 샘샘 박사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표시 같은 거 찾아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발표 대상의 특징을 부각하기 위해 다른 대상과 비교 즉 특징을 부각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다른 대상과 비교 이랬습니다. 요거는요 사실 아까 여기서처럼 팩트 체크해야 될 요소로 삼기가. 뭐 꼭 필수적이라고 안 할 수 있어.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대상과 비교하면 당연히 발표 대상의 특징이 부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 이 삼 사 오 번에서 대충 이 정도를 체크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보면요 종류를 열거하여 장점을 소개한다 그런 부분이 있는가라는 건 일단 종류를 열거하려면 쉼표로 계속 열거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찾으면 되겠어요 딱 보니까 보이네요 오문단에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뭐 유성 볼펜 뭐 수성 볼펜 타색 볼펜 뭐 뭐 뭐 쓰고 지울 수 있는 볼펜 뭐 그다음 뭐예요 가 볼펜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죠. 자 그런 것들이 종류를 열거하면서 고 그 각각의 볼펜들이 뭐 때문에 장점이 있는 거지 어떤 점이 좋은 점인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건 맞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답을 예상하고 질문했다고 그랬는데 질문 있는 거 물음표 있는 부분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자 처음 부분에 보세요. 어머 어떤 필구 가장 많은가요 청중의 답을 듣고 그다음 바로 뭐예요 네 제 생각대로 그렇죠 제 생각대로 볼펜이 많군요라는 얘기니까 이게 지금. 대답을 예상하고 질문한 거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여기 표시하면서 바로 예상했던 대로. 예상하고 대답을 예상하고 던진 질문인지가 대답을 듣고 괄호 뒤에 바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제 생각대로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맞다는 거죠. 그러고서 그게 화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어지는지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부분에서 던진 질문이라서 그래서 그래 그래서 볼펜이 많구나 자 볼펜에 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로 이어지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죠. 삼방합니다 청중의 경험을 이끌어내며 그랬는데요 이거 뭐야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뭐 그런 거 있으실 겁니다 이런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을 찾아내립니다. 후루쿨터 보다 보면. 그러면. 자료 삼 어차피 자료 일 이 삼을 가리키며라고 되어 있는 괄호는 이 번 문제 풀 때 당연히 봤을 테니까 그거 보게 될 때 어차피 발견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사문단에 가면 자료 삼을 가리키며 바로 앞에 보면 뭐 뭐죠. 볼펜에 볼이 빠진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시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을 이끌어내며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왜 빠지는지 안 빠지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가 뒤에 이어지겠지 그렇죠 따라서 이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표 대상의 특징을 부각하기 위해 다른 대상과 비교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바로 이 번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얘기인데 이 문단에 가면. 보세요 만년필이라고 하는 얘기 해가지고 무슨 모세관 현상이니 어쩌고 저쩌고 요 얘기는 지금 다른 대상 요 다른 대상이 바로 만년필을 얘기하는 걸 텐데 그 만년필과의 비교 이야기가 이 문단에 나오는 것은 사실은 이 번 문제와 또 삼 번 문제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사실은 요 오 번 선지는 이 번과 삼 번 문제와. 뭐 어느 정도의 간섭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힌트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1번 2번 3번 5번은 확인이 가능한데요 4번 갈까요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견해를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런 거 우리 팩트체크할 때 있는 거 없는 걸 확인할 때 주로 무슨 따옴표로 누구누구 박사 동글동글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다 뭐죠 그렇죠 근데 볼펜 전문가가. 견해라 그랬는데 사실 볼펜에 무슨 원리나 뭐 종류나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전달하는데 전문가가 견해를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잘 안 어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뭐 동글동글 박사 무슨 샘 샘 샘 연구소 뭐 그렇죠 따옴표 무슨 책 나타내는 무슨 괄호 기호 이런 것들 봐도 보이지 않네요. 답을 사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애초에 발표의 이 중심 화제와 큰 흐름 내용의 흐름을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요게 별로 안 어울리는 선지라는 감도 여태까지 저와 함께 많이 길러왔을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만약에 예비 수험생들 듣고 있다면요 요런 그. 어떤 감 잡는 공부가요 그렇죠 화작에서는 아주 얄팍한 방법으로 정답을 빨리 쏙쏙 골라내야 되는 방법을 수능 개념 강의 저의 경우 얕은 화작 깊은 언어에서 저런 전략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전달해 놨으니까 그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번인데요 다음은 위 발표에 활용된 매체와 자료이다. 발표를 참고할 때 발표 내용과 자료를 활용한 이유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랬는데 자료 일 이 삼을 이렇게 주는 경우들 많이 봤죠 그렇죠 그랬을 때 자료 일 이건 보니까 볼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년필이네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문단에 있는 그 부분 그다음에 자료 이는요 볼펜의 구조를 얘기했고 요거는 대롱에 홈을 파고 그래가지고 잉크가 흘러 나오게 만들고 볼을 넣고 그다음에 오므린다. 이건 이 볼펜의 어떤 신 부분을 만드는 어떤 과정을 보여주는구나 여기 흐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딱 보고선 그다음에 어떻게 가야 된다고 이런 문제는 당연히 해당되는 부분을 괄호로 찾아간다는 거죠. 화법의 대본에서 괄호가 하는 역할 중에 세 가지 그렇죠 그중에 하나이죠 첫 번째 뭐. 청중과의 상호작용. 그렇죠 두 번째 요렇게 시청각 자료의 활용 세 번째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그랬을 때 요거 괄호에서 딱 찾아가니까 거기에 이 문단의 둘째 줄에 보니까 자료 일을 가리키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딱 보니까 고 앞뒤 문맥을 살펴보세요 그다음에 자료 일을 가리키며가 사 문단 맨 앞에 있습니다 고 앞뒤 문맥 특히 이제 뒤 문맥을 잘 보세요 그다음에. 고 같은 사문단의 넷째 줄에 자료 사물 가리키며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고 앞뒤를 보건대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짝진 거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앞뒤 흐름으로 보건대 이런 얘기죠. 만년필은 요런 지금 여기 그림에는 좀 정확히 안 나옵니다만 거기 여러분들 그 화면에는 나와 있죠 요렇게 안에 잉크가 들어있고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 좁은 틈이 있어가지고 잉크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에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는 요런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자료 일을 딱 보니까 앞에 그 저기. 문맥을 보건대 이 문단의 내용을 보건대 만년필의 어떤 그. 글씨가 써지는 원리 만년필이 글씨를 쓸 수 있는 원리 잉크가 어떻게 새어나와서 어떻게 종이에 스며들어가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 놓은 게 자료 일이. 사용된 이 그림자라고 활용된 이유에 해당되겠어요. 자료 일을 통해서는 뭘 얘기한다는 거죠 거기 사문단에 가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볼펜은 글씨를 쓸 때 볼과 종이의 마찰에 의해 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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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지요 이제 그렇죠. 볼이 구르면서 여기에 흘러나온 잉크가 이렇게 볼에 묻어가지고 여기다 종이에다 묻혀진다 이런 얘기를 즉 볼펜이 글씨를 쓸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만년필의 원리 볼펜의 원리. 그다음에 삼 있는 곳에 가세요 사문단 중간쯤에 가서 보시는 것처럼 볼펜은 잉크가 들어갈 대롱의 끝에 볼을 넣은 후 불. 볼 밑부분을 오므려서 볼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요 볼이 빠지는 문제를 정밀한 기술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요렇게 만드는데 요기가 자꾸 볼이 빠지니까 요걸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볼펜에 심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자료 일 이 삼 각각에 대한 선지 일 이 삼 사 오 번에 진술을 들 보시면 자료 일을 볼게요 만년필에 적용된 모세관 현상 그랬는데 모세관 현상 얘기가. 이 그림에서 자세히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게 요 나중에 뒷부분 삼 번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풀다 보면 요기에 화살표가 그것에 관련된 설명인 건 맞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 치고 뒷부분에 매초 매치 자료를 활용한 이유 자료 일을 활용한 이유가 뭘까에 대한 부분을 보세요 표면에 거친 정도에 따라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는 정도의 차이를 대비해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무슨 대비를 보여줄 수 있나요. 표면에 종이의 표면에 거친 정도에 따라서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대비해서 보여준다 이걸로 무슨 대비가 가능하냐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 이 문단에 나와 있는 자료 일 뒷부분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로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일 번 땡 이 번. 자 이게 볼펜의 제작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발표 내용에 동원된 겁니까 땡 이건 볼펜으로 글씨를 쓸 수 있는 볼펜이. 잉크를 묻혀가지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글씨가 써지는 원리에 대한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번 바로 첫 번째부터 땡. 그다음에 삼 번 갑니다 자료 이 요걸 가지고요 볼펜으로 글씨가 써지는 원리 맞네요 딱 우리가 아까 예상했던 대로. 그다음 뒤에 봅니다 그걸 활용한 이유가 뭐냐면 볼이 있는 부분의 단면을 확대하여 볼의 잉크가 종이에 묻는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 이게 그 원리잖아요 잉크가 이 볼에 묻어가지고. 볼이 구르면서 종이에 그 잉크가 묻혀지는 거죠 맞아 말하자면 그죠. 자 그 얘기하는 거죠 삼 번 답 띵동댕 맞았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사 번 요 자료 삼을 가지고. 볼펜의 볼을 고정하는 과정 그랬는데 그건 그렇게 볼 수 있죠. 요렇게 만든 다음 대롱에다가 볼을 넣고 요기를 딱 오므린다 했으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뒷부분 볼펜의 볼을 정밀하게 가공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볼을 가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사 번은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다음 봅시다 선지 오 번인데요 자료 삼이 볼펜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이래요 이게 어디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그죠. 이건 지금 대롱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는 안 나왔고요 이 대롱 안에 잉크가 들어가긴 하겠죠 그 잉크가 결국 이. 저기 볼에 묻게 된다는 얘기고 그게 원리로 요렇게. 더 구체화 제시되는 거니까 자 오 번은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거기 오 번 그 뒷부분에도 보니까 잉크가 흘러나오는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보여준대요 이게 잉크가 흘러나오는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라는 거 알겠죠 따라서 답은 삼 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난도 자체는 낮아요 그런데. 좀 문제의 볼륨이 크다 보니까 좀 많은 시간이 들 것이라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군데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죠 자료 일. 좀 전에 우리 봤듯이 해당되는 문맥 얘는 왜 사용됐다 만년필의 원리. 얘 딱 보니까 볼펜이 글씨가 써지는 원리. 그다음에 자료 삼 이거 볼 넣고 오므리는 과정. 자 그 얘기를 가지고 얘네들을 왜 어떤 맥락 속에서 사용했는지만. 딱 판단해가지고 바로 정답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 지금 적절한 거 하나 고르는 거니깐요. 자 삼 번 갑니다 발표의 흐름을 고려할 때 기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요 유사한 사실 본질적으로 같은 유형의 문제가 올해 모의 평가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요 문제의 경우에도 지금 사실은. 꽤 오래 전에는. 잘 안 나오던 문제의 유형이에요 최근 들어서 약간 선보이는 그런 문제죠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그 기억이 뭐냐면 청중의 질문을 듣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질문 그렇죠. 그게 뭐냐를 묻는 건데 이건 당연히 맥락에 의해서 판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질문 들은 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답을 바로 직후에 했을 텐데 고 얘기를 기반으로 할 때 그런 대답을 이끌어낸 질문으로 가장 주. 좋은 것은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기억의 괄호 바로 뒷부분 봅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종이에 섬유소가 가는 대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펜촉에 있던 잉크가 모세관 현상에 의해 종이로 흘러나가게 해서 쉽게 필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이랬어요.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면 보세요. 답은 이거죠 만년필로 종이에 글씨를 수월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모세관 현상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즉. 거기 지금 위에서 사실은 이 문단에서 얘기하는 거 만년필은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힘들지 않고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 근데 모세관 현상이라는 게 만년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거기서는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한 거죠 이 시나리오상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 준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모세관 현상이라는 것은 잉크가. 가는 이렇게 틈으로 되어 있는 그죠 뭐라고 했나 종이에 섬유소가 대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거기로 쫙 퍼져나가는 잉크가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쉽게 글씨가 써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 대답을 한 거니까 이게 이게 답일 거 아니에요 만년필로 종이에 글씨를 수월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모세관 현상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네 이러이러한 관련이 있습니다 원리는 이겁니다 이게 바로 모세관 현상이에요 만년필로 글씨를 쓸 때의. 그거에 대한 답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죠 나머지들 생각해 보세요. 자. 나머지 다른 거 그런 거 똑같이 적용되는 필기구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랬으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데 만년필 말고도 이러이러한 필기구가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답이 그런 게 아니니까 이건 땡 그 다음. 펜촉의 굵기와 필기할 때 힘을 들이는 정도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그럼 굵을 때는 어떻고 가늘 때는 어떻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답이 아니거든요. 힘들이지 않고 글씨를 쓰려면 어떤 형태의 펜촉을 사용해야 되는 네 이러이러한 펜촉의 형태의 펜촉을 쓰셔야 돼요 그런 답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것도 땡이에요. 종이에 섬유소가 가는 대론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이건 정말 놀라운 선지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 오 번 선지는요. 어. 만약에 이런 질문을 던진 거라면. 지금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뒤에 이어질. 이 발표자의 대답을 미리 예언한 예고한. 응 예감한 그런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이 얘기는요. 만년필에서 모생활 현상이 무엇인지 거기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대답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질문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요. 자. 요거는. 기억 뒤에 있는 발표자의 대답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질문일 거라고. 그렇죠. 설명을. 이게 모생활 현상은 무슨 관련이 있어요 네 이 종이에서 이게 뭐죠 가는 대론과 섬유소가 가는 대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모생활 현상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때 가서야 가능한 질문. 그렇죠 따라서 답을 오 번으로 고르면 큰일 납니다 답은 일 번입니다. 요거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과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뒤에 있는 내용에 들어있는 게 언뜻 딱 보이니까 답을 선뜻 딱 골랐다간 큰일 난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해서 한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 갑니다 사 번에서 칠 번인데요.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우리 알고 있죠 일 번에서 삼 번 빨리빨리 풀었어야 됐고요 그다음에 사 번에서 칠 번 가운데 빅 세트 네 개 짜리는요 화법과 작문의 융합이고요 지난 구월 모평에서 평가원이 이 빅 세트를 둘둘로 찢어서 제시를 했던 거 그래도 제가 구월 모평 때 요거 새로운 유형인데 이런 유형이 본 수능에도 지속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번 본 수능에서는 또 다시 그 전까지 출제되던 방식을 또 방식으로 회귀를 한 거죠. 네 문제짜리 요건 주의력 세트라고 제가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을 너무 급하게 빨리 풀어내려고 하지 말고 침착하게 정답을 정확하게 골라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세트 안에도요 알게 모르게 미세한 변화를 준 문제들이 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절묘한 균형을 이 밸런스를 시도를 한 것이 평가원이. 사실 이번 화작에서 문제에 사용된 지문들의 정보들이 뭐 그렇게 심하게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전문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월 모평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막. 음 되게 허무할 정도의 쉬운 얘기 뭐 옥수수 텃밭에다가 뭐 옥수수 씨앗 심는 얘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 지금 보니까 지금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면접을 하는 방식 그거에 대한 찬반 토론이니까 꽤 어려워 보이는. 약간 낯선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로 되어 있는 그 토론의 내용을 후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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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그 흐름들을 훑어나가는 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선진 이런 문제 특히 이제 사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사번 문제 보시면. 이런 문제는요. 쟁점 일 쟁점 이 쟁점 삼하고 찬성 반대 의견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걸 골라놔야 되니까 이 문제는 결국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문제들은 내용 의존도가 높은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로 제시되어 있는 토론을 빠르게 훑어나가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무슨 꼼수로 이건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용의 흐름과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팍팍 읽어나가야지 그죠. 그래야만 사번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 사번 문제가 여러분 꽤 여러분들이 고생을 했을 만한 문제인 이유는 뭐냐면 자. 그냥 토론이 흘러가는 대로 그 대본대로 문제의 선지를 배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입론에서 찬성 측 입론에서 첫째로 이런 장점이 있어요 둘째로 이런 장점이 있어요 셋째로 이런 장점이 있어요 했던 거를. 얘네들을 각각 또 그다음 뭐 예를 들면 반대쪽도 입론으로. 자 이 제도는요 첫 번째로 이런 단점이 있어요 두 번째로 이런 단점이 있어요 세 번째로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서로 떨어져 있는 애들을 얘네 일 이 일 번과 이 일 번을 엮어가지고 여기다가. 그다음에 이 이 번과 이 이 번을 엮어가지고 쟁점 투로. 그다음에 이 삼 번과 이 삼 번을 엮어가지고 쟁점 스리로 즉. 토론의 흐름의 내용 내용의 흐름을 재배열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에게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죠. 이거는 물론 화법화 작문에서 요게 각각 하위 쟁점에 따른 찬반의 의견들을. 정리해 보는 그런 학습 활동 같은 걸로는 충분히 다뤄집니다만 제한된 시간 안에 이. 태본을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재배열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일부러 이런 방식으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요런 방식으로 약간 이제 함정을 파고. 난도를 끌어올린 것이죠. 그러면요 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배열의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빠르게 팍팍팍팍 정리를 하는 게 낫습니다. 됐죠 찬반 쪽으로 머릿속으로 딱 입장 나누시고요 이분법적인 사고를 지금부터 해야 돼요 갑니다. 자 맨 처음에 사회자가 하는 얘기 보세요 논제를 제시하죠 인공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제예요 그럼 찬성 측은 면접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자. 반대쪽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갑니다 그러면 찬성 일이 우리는 찬성합니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이 지금 보죠 인공지능과 문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바로 이 이런 면접인데. 장점 일 뭐.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되는 편리성 있어 그래가지고 면접의 기회가 확대. 돼. 두 번째 장점 이. 그니까 여기 보세요 요건 보세요 찬성 일이.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요게 지금 인공지능 면접의 편리함과 편리성이 높아진다는 게 첫 번째 장점으로 제시된 겁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뭐예요 경제성이 크다는 얘기를 해요. 또 주 이제 이 번 이 번 선지 판단이죠 면접에 소요되는 인력을 줄임으로써 경제 경과가 큼을 비용 절감의 사례를 통해 강조하겠다. 비용 절감의 사례에 관한 얘기도 바로 밑에 나옵니다 동글동글 회사가 비용을 절감했다는 얘기요 근데 여러분 그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선생님 그게 다 꼼꼼히 다 읽어가지고 다 일일이 해야 되네요 이게 아니에요. 자 대충대충 읽는 거야. 그냥 키워드를 눈으로 그냥 발견하는 거죠 후룩후룩 읽어나간다는 거야. 우리는 찬성합니다 면접 기회가 확대됩니다 경제성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팍팍 주로 그 문장의 끝 부분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짚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글동글 회사는 그래가지고 뭐 돈을 아꼈습니다 그다음에 쟁점. 세 번째 장점 세 번째로요 뭐라고요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주관성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지금 보세요 면접권의 주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객관적인 밝혀 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나왔던. 이번 선지와 사번 선지의 경우는 방금 임론 첫 번째 찬성 1위 했던 임론의 내용에서 다 참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그랬더니 반대 신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반대 이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오히려 면접관의 주관이나 생각 뭐 견해 이런 게 주관적인 견해 같은 게 오히려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사의 특수성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인재를 선발하려면.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즉. 주관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걸 장점으로 꼽았는데 여기 사번 선지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랬더니 그 부분을 물건으로 줘서 반대 신문이. 오히려 주관이 개입되어야 특수성을 고려한 인재를 선발하는 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정면으로 공박했어요 그랬더니 찬성 1위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런 주관적인 걸로는 잠재력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히려 주관적인 그 뭐죠. 판단 말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야 인공지능이 그런 거 하는 거니까 빅데이터 활용하는 거죠 축적된 데이터로 해야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신뢰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반대 신문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질문으로 던진 게 오히려 주관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 너무 객관적으로만 뽑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뽑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도 그걸 더 신뢰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흘러간 거죠. 그다음에 찬성 1위 그다음에 이제 사회자가 이번에는 반대 측. 응 입론해 주시고 그다음에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하십시오 그랬어요 반대 측의 입론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는. 이거 인공지능을 이용한 면접 안 좋습니다 이거 반대합니다 첫 번째 기술적 결함 때문에 그래가지고 불편 줄 수 있고 기회가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쟁점 1에서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지원자가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 맞아놨네요 그렇죠 됐죠 방금 읽은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단점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결국엔 인재를 놓치게 돼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제적인 게 아니다 당장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인재를 놓치게 되는 점을 들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이 아닌 밝히고 있다 이게 딱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삼 번도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일 번 이 번 삼 번 그다음에 아까 우리 사 번도 맞다는 거 봤잖아요 자 오 번만 남았네 이게 답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그다음에 이제 단점 세 번째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빅데이터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사회에서 형성된 정보가 축적된 결과물인데. 특정 대상과 사람에 치우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빅데이터는. 그래서 샘샘 회사는.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적을 폐지했다는 걸 사례로 또 제시했고요. 그럼 봅니다 빅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하므로 객관적이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를 그대로 고스란히 이해해 볼게요. 자 반대쪽은 뭘 왜 반대하느냐 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은 빅데이터에 근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좀 전에 이 반 단점으로 들었던 반대 측에서 입론에서의 이 얘기는 이런 거였잖아요. 세 번째 단점으로 제시된 것은. 빅데이터 자체가 왜곡된 정보일 수 있다는 거죠. 빅데이터가 왜곡된 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옳지 않음을 반대 저 주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틀린 거예요. 살짝 속여놨죠 그렇죠. 어떤 관점에서 이 주장들이 제기되고 근거로 뭘 들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만만치 않은 문제였어요 왜. 토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토론은 근본적으로 어려워. 찬반 양쪽의 입론 또 반론 이런 것들을 착착착착 정리해 나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까다롭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면접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한테 다소 낯선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토론의 내용 흐름을 그대로 선지로 구현한 게 아니라 이걸 재배열 해가지고 쟁점 일 이 삼으로 나누어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를 읽고 얘네들의 양쪽의 입장 창선과 반대의 입장을 파악해서 정답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게 완전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근본적으로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렁설렁 읽었다가 빅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된 정보 그러면 객관적이지 않다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하면 객관적이지 않다는 건 맞는 얘기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빅데이터 자체가 왜곡된 정보를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던 반대의 일의 얘기에 부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건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실전에서 허둥대다가 틀렸을 법한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오 번 문제 갑니다. 에이 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요 상대적으로 사 번에다가 힘을 꽉 주면서 어렵게 만들어 놓고 오 번은 살짝 힘을 빼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문제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더 많은 경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를 많이 만났거든요 그 얘기는 곧 에이는 어떻고 비는 어떻다 뭐 에이는 어쩌고 저쩌고 이거 팩트 체크해서 맞구나 그렇구나 그럼 얘는 답이 아니네 이런 거 찾아나가야 되는 게. 많게는 뭐 여덟 아홉 군대가 될 수 있는 건데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는 얘기는 최소 두 군대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는 부분이 나머지는 다 엉뚱한 얘기고 됐죠. 그렇다 보니까 살짝 난도를 낮춘 거예요. 에이 비 그랬는데 에이 보세요 거기가 반대 신문에서 그거 오히려 주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닙니다 잠재력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관적으로는 그러니까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뽑아야 됩니다 그렇게 반대 신문에 대한 답변까지를 찬성 측에 하는 거 그게 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요. 에이의 반대 이는 이제 반대 신문한 사람이에요 상대 측이 제시한 근거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적합한 사례를 요구한 게 아니죠 그죠 사례를 요구하진 않았어 일부러 이런 말을 명백하게 틀린 지점들을 거기다 박아놓는 거죠 그죠. 두 번째 겁니다 에이의 찬성 일은 상대 측의 이 제기에 대해 반박하며 이거 맞죠 그죠 즉. 반대 신문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에 타당함을 강조했어 자료라는 게 뭐야 샘샘 회사가 이번에 어디 있어 샘샘 회사인가요. 아니구나 참 설문조사 그죠.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가지고 자신의 주장에 타당함을 강조한 거죠 그죠 따라서 답을 이 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문제예요 여기서 이 번이 확실하다는 거 에이를 통해서 바로 됐으면 사실은 비에 대한 검토로 넘어갈 필요도 없어요 왜 적절한 거 하나 고르니까 이 번으로 바로 그냥 고르고 끝나면 되는 거거든 삼 번 갑니다 비 근데 이제 여기선 해설이니까 더 가봅시다 비에 찬성 일은 자 비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아까 우리 그 입론까지 봤고 뒷부분 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마지막은 안 봤었는데 반대 신문으로 찬성 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샘샘 회사는 면접을 폐지했지만 그 회사야만의 이야기일 수 있지 않습니까 통계자로 해서 보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 면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샘샘 회사만 가지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반대 일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경제적인 이유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한계가 드러난다면 앞으로는 이제 그걸 폐지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딱 닫았어요 얘기를 그럼 보세요 비에 찬성 일은 상대 측의 진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청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즉 무슨 얘기냐 이 찬성 일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샘샘 회사 말고. 그리고 이제 자료를 자기가 다른 자료를 말하자면 살짝 언급한 거죠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인공지능을 통한 면접을 활용한 면접을 더. 저기 쓰는 활용하는 기업들이 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근데 왜. 사실 관계에 어긋나는 진술 샘샘 회사에 국한된 예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이런 걸 반대 신문으로 제기한 거니까 삼 번 틀렸어요 그렇죠. 자 사 번 비에 반대 일은 상대 측이 제시한 근거 자료 출처를 확인하고 출처 확인하는 거 안 나오죠 그렇죠 새로운 정보를 통해 향후 전망을. 새로운 정보를 통해도 말도 안 되는 거지 왜 왜 지금 반대 일은 뭐라고 했어요 샘샘 회사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냐라는 반대 신문에 대해서.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뭐 저 이득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인공지능 활용한 면접하는데 근데 이게 폐단이 드러나게 되면 단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점점 폐지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반박한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자료의 출처를 확인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사 번 땡 그다음에 에이의 찬성일과 비의 반대 일은 모두 상대 측이 언급한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추가한 게 없기 때문에 답은 이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 번 문제 답은 이 번이 된다. 요 문제요 제가 늘 이 문제 유형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서두르다가. 급히 먹는 떡이 체하는 그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오 번 문제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빅세트 들어와서요 사 번도 까다로운 문제였고요 사실 오 번도 허둥댔다는 큰일 나는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따라서. 집중력을 유지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되는 문제가. 사 번 오 번 문제였다 요건 이제. 화법 문제인 거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문 문제로 넘어가겠죠 이 문제도요 살짝 신 유형이야 그렇죠 왜 신 유형인가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된 적은 뭐. 최근에 아무튼 없었어요 그렇죠 무슨 메모를 했다 해가지고 그 메모에서 요게 이거는 지금 토론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가 돼 있고요 거기서 뭘 끌고 와서 어디에 글쓰기. 여기에다가 여기다 활용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 유형과 관련해서 요런 신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았어야 될 전략적인 지점들을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는 이런 틀로 돼 있잖아요. 메모를 보세요 학생이 나를 쓰기 위해 작성한 과제 학습장의 일부예요 그 이게 이제 메모죠 과제 학습장이 여기에 있겠죠 그다음에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했으니까 요 내용들 메모의 내용이 요렇게 반영됐다는 화살표 요게 한 지점이고요 판단해야 될 지점. 두 번째는 요기 이 여기에 인제 글쓰기 전략으로 과제 학습장에다가 요렇게 적었어 뭐 뭐 해야겠어라고 인제. 딱 적어놓은 이 얘기가 나에 직접 반영되지. 않은 걸 골라야 되는 거야 즉 그러니까 이 얘기가 글의 내용하고. 부합하는지 내용에 부합하는지 일치하는지를 판단해서 그게 아닌 걸 골라내야 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됐죠 판단점이 두 갠데. 이런 판단을 해야죠 예리하게. 여기에서 이리로 오는 화살표가 잘못되어서. 즉. 어떤 메모에서부터 이리로 왔다는 이 내용 사이에 연결이 어색해서. 정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이쪽은 사실 본질적으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됐죠 즉 결국에 우리는 이건 그냥 장치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린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쪽 부분이 나하고. 일치하는가 내용이 그죠 여기 고맙게도 일 문단 이 문단 삼 문단 이렇게 적어줬거든 그러면 그 해당되는 문단의 내용을 크게 스캔하면서 요 얘기가 부합하는가 아닌가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복잡한 문제 신 유형의 문제 덩치가 큰 문제를 만나면 얘를 일단 뼈를 발라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거는. 필요 없는 장치에 불과하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일 번 이제 기억에 대한 판단 갑니다. 일 문단에서 논제에 대한 나의 입장을 밝히며 인공지능 앞에서 면접을 치르는 인간의 모습에 대한 느낌을 제시해야겠어 그러는데 일 문단 딱 보세요 일 문단 퍽 봤더니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했죠.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얘는 자기의 입장이라는 게 입장을 밝히며 했죠 나는 반대쪽인 거야 그렇죠 딱 드러났어. 자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다 그랬어요 느낌을 제시했네요. 나는 인공지능 앞에서 면접을 보는 인간이 면접 보는 그런 상황 아우 난 싫다 나 그런 생각하는 거 봐 너무 안타깝다. 이거 일 번 통과했어 됐죠 기억됐네 일 문단은 잘 됐네요 거기서 뭐라는 거 하면 이제 그다음에 안타깝다 한 다음에 인간을 대신할 수 있을까.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면서 이제 일 문단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다음 갑니다 이제. 또 다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쪽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그죠 아까 우리 사실은 요게 이제 화법에서 해당되는 그 토론회의 흐름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체크할 필요가 없다고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자 이 문단 갑니다 이 문단에서 인공지능이 지닌 기술적 결함을 근거로 활용하여 기계가 인간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음을 강조해야겠어 그랬어요. 이번 이 문단 딱 가보세요. 이 문단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문단에 자. 인간 인공지능은 돕는 도구일 뿐이래 인간의 삶을 돕는 도구일 뿐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도구일 뿐이다 근데 도구가. 인간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이 문단이에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문단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거야. 인공지능은 인간의 편리한 삶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근데 도구가 감히 주인을. 평가를 해 이건 주체와 객체가 뒤바뀐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면접이라는 건 평가를 위한 거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을 평가한다고 말이 되느냐 이 얘기라는 거야 근데 보세요 인공지능이 지닌 기술적 결함을 근거로 활용하여. 이게 정당하지 않음을 강조해야겠어 보세요 요 얘기는 맞죠 근데 이게 아니죠 그죠 기술적 결함을 근거로 활용하지 않았죠 따라서 답을 이 번으로 고르면 되겠어요. 고맙게도 여기서 바로 요거 체크하면서 이번이 답이 도출됐기 때문에 삼사오 번에 대해서는 사실 실전에서는 시간 아끼기 위해서 굳이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검토할 필요 없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해설이니까 가보도록 합니다. 자 삼문단의 내용을 보니깐요 삼문단 뭐야 인간과 같은 사고는 불가능하다 그냥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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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 나가라고요 문단 단위로 스캔하라고 했습니다 인간과 같은 사고는 불가능하다. 인간은 어떤 행위나 무슨 말에 이면까지 고려해서 사고한다 이거죠. 그런 사고를 인공지능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밑에 가니까. 통계적 분석을 할 뿐 타당한 판단을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머지않아 인간이 기계에 예속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인간은 말관경에 이면을 담긴 의미까지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과 대조되는 고유한 사고능력이 있음을 강조한 거 맞고요 그다음에. 이런 자 사회에서 형성된 정보에 기반하여 결과를 도출해내는 기계일 뿐이므로 타당한 판단을 할 수 없음을 부각하는 거 맞죠. 지금 읽었던 대충의 내용에 한해서 이 둘을 다 발견할 수 있죠. 자 사문단 갑니다 뭐라 그랬어. 사회적 관계를 인공지능은 맺을 수 없다 근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때 축적된 인간의 경험을 통해가지고 그게 타인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동원되어야 한다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로 타인의 잠재력을 판단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타인의 잠재력은 인공지능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축적된 인간의 경험으로 파악할 수 있는. 됐죠 이거요. 꼼꼼하게 읽어나가지 않아도 그냥 대략적인 내용을 훅 훅 훅 문단 단위로 스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판단 가능하다. 됐죠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전략적으로 이 부분들이 그냥 괄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빨리 간파를 하고 여기다 괜한 시간을 쓰지 않았어야 전략적으로 더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요 문제를 더 완성도 높게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일 뿐이라는 사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칠 번 문제로 갑니다 칠 번 이 세트의 마지막 문제고요 칠 번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나의 끝부분에 새로운 문단을 이어 쓴다고 할 때 그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거 조건에 따른 표현하기 문제죠 근데 약간 조금씩 조금씩 스타일을 바꿔가면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친구의 조언의 형식으로 조건을 준 겁니다 그렇죠 봅니다 일 문단에서 제기한 첫째 물음에 대한 너의 입장에 드러내야 할 것 같아. 둘째 물음에 대해서는 이 문단에 썼던 두 단어를 활용하여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를 드러낸 게 좋겠어. 봅니다 제가 이 문제 유형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결국에 본질은 한 가지다라고 얘기했어요 조건을 주고 그에 맞는 답을 하나 골라내는 건데 그럴 때 형식 조건 하나 내용 조건 하나를 줄 때가 있고요 이렇게 내용 조건 두 개만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물론 요거 두 단어를 활용하라는 것은 일종의 형식 조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용적인 제약 조건을 준 것에 불과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된다고. 대개의 경우 답지가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앞에 첫 번째 조건 이게 말이에요 이게 첫째 문장. 답지의 첫째 문장이 요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다음에 답지의 두 번째 문장이 이 두 번째 문장이 이 둘째 조건을 만족해야 돼. 따라서 이 얘기를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선지 일 이 삼 사 오가 있을 때 선지 일 이 삼 사 오 중에 첫 번째 문장을 보는 것만으로 요 첫 번째 조건 이걸 이제 편의상 에이라 합시다 이걸 비라고 해 볼게요. 에이 조건을 만족했는지 아닌지만 가지고 일단 탈락하는 애들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마치 형식 조건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득이 되는 문제의 유형과 근본적으로는 다를 게 없다 그런 이득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지 전략적인 판단을 내든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에이하고 비가 있다 칠 때 자 첫째 일 문단에서 얘기한 첫째 물음과 둘째 물음이 뭔지를 일단 체크는 해야 되겠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일 문단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질문을 두 개 끝에 던지잖아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을까. 그게 첫째 물음이야 그거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드러내야 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지 일 이 삼 사 오가 있을 때. 이 첫째 일 이 삼 사 오 선지의 첫째 문장이. 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답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럼 보세요 그것만으로도요 일 번 인공지능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을 대신할 수 없다 조건 만족했네. 이 번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신하기보다 보조하는 도구여야 한다 이것도 얘기할 수 있겠네 그 조건 만족했다고 삼 번 볼까요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 대신할 수 있느냐를. 물었지 질문을 던졌지 우위에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게 아니기 때문에 땡이에요 뒷부분을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사 번 갑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 성공했고요 그다음에 오 번 객체인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인간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니 그런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니니까. 됐죠 따라서 보세요. 이 문제의 답은요 이 요런 전략을 적용하는 순간 일 이 삼 사 오 오지 선다가 아니라 일 이 사만 남는 삼지 선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이 문단에 썼던 두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인제 얘기 좀 더 복잡한 조건이 들어가는 건데 이 문단의 내용을 대충 보자고요 이 문단이 뭔가면. 아까 우리 봤지만.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이다. 도구가 주인을 평가한다고 말이 안 된다 그건 주체와 객체가 전도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뭐죠 주체와 객체. 주인과 도구 이런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결국에 보세요. 그러면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를 드러내는 게 좋다고 그랬으니까 인간은 주체고 인공지능은 객체고. 이게 주인이고 이게 도구고라는 얘기가 포함돼 있어야 돼. 일 이 사 번만을 가지고 판단해 볼 때 일 번 두 번째 문장 보세요 인공지능과 인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 번. 자 그러므로 인간은 인공지능과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거기에 지금 주체 객체 같은 말들이 사용됐나 아니죠 사번 갈게요 자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주체는 인간이고 인공지능은 인간이 이용하는 객체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딱 딩동댕 정답 사번. 됐습니까 자 이 문제요 요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살짝 미세한 변형이 가해진 그런 문제라고요. 전통적으로 제시되던 조건에 따른 표현하기 문제에서 살짝 틀을 바꿔본 문제인데 본질은 근본적으로는 달라질 게 없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정답을 고려할 수 있었어요. 맞죠. 자 그렇다면 이제 칠 번까지 이 빅 세트 융합 세트를 풀어냈습니다.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결코 쉽지 않았어요. 특히 수능이라는 긴장된 시험 상황에서 이 문제들을 빠르게 정답만 골라낸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축적된 연습의 양으로 빨리빨리 정답을 골라내고 그 핵심에는 문단별로 내용을 빠르게 스캔해 가는. 그 스캔이라는 건 뭐예요 주로 문단의 맨 앞과 맨 끝 또 각 문장의 맨 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용의 구조 내용의 흐름을 팍 읽어내는 그런 요령과 전략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 세트 팔 번에서 십 번으로 갑니다. 제가 이런 세트가 나오면 장문에서 학생의 메모 해가지고 장문 상황이 나오면 반드시 이거는 봐두라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지문을 읽는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장문 상황에서 목적 주제 독자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출제와 연결된다. 문제의 출제 요소와 그래서 이건 가장 중요한 장문 초기 조건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랬을 때 글의 목적이 뭐라고요 지역 방언 보호에 대한 관심 촉구예요. 그 주제가 지역 방언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게 주제네요. 그럼 이거 딱 보는 순간 문종이 뭐라는 거야 일종의 논설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주장을 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예상 독자라고 했지 우리 학교 학생들 됐습니까 그럼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지역 방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글을 쓸 거야 이게 장문 상황이네요 됐죠 그걸 딱 이해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요즘 이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요소죠 그죠 독자를 분석했어 뭐 즉 우리 학교 학생들을 분석했죠 내 글을 읽을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 그랬더니 보세요. 사라져가는 지역 방언이 사라져가는 실태를 잘 몰라요. 두 번째 지역 방언이 가진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요. 됐죠 그래서 이것을 기역 이것을 니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문제로 가는 거죠 초고를 다 읽기 전에 그렇다면 팔 번 문제에서는 뭔가 하면 보세요. 기역 니은 바탕 기역이 뭐라고 다시 한 번. 지역 방언이 사라지는 실태를 잘 몰라요. 그다음에 니은은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요 됐죠 그럼 팔 번 갑니다 기역 니은을 바탕으로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활용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기역을 고려하여 그랬습니다 즉 뭐냐면 실태를 잘 모른다는 점을 활용 그걸 고려하여 그렇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지역 방언이 사라져가는 실태를 잘 모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지역 학생들의 지역 방언 사용 실태를 보여주는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그랬어요 보통 저런 조사 결과는요 생각해 보세요 주로 숫자가 등장하겠죠. 몇 퍼센트가 어떠고 뭐 몇 명 중에 몇 명이 어쩌고.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딱 보니까 벌써 일 문단에 보니까 나와요 뭐. 우리 지역 초등학생의 팔십 퍼센트 이상 중학생의 육십 퍼센트 이상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 그 결과 제시한 거 맞네요 됐죠 그다음 갑니다 기역을 고려하여 다시 그 실태를 모르는 예상 예상 독자들을 고려해서 소멸 위기 언어로 등록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 방언이 있다는 내용을 제시한대요 바로 이어지는 얘기 보니까 제주 방언이 바로 그런 걸로 지정됐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딱 됐네 그지. 자 그다음에 또 한 번 문제의식을 환기하기 위해 지역 방언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제시한다. 자 보세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거 사실 별로 복잡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펑펑펑 문단 단위로 스캔하면 내용 흐름 파악하면 이런 게 없어서 이게 답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가만히 골똘히 생각해 보세요. 다 꼼꼼하게 글을 읽어보지 않더라도 생각하면 자 보세요 지역 방언이 사라져가는 실태를 예상 독자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것과 이 뒤의 내용이 긴밀하게 연관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거 자체가 좀 하자가 있죠 일단. 또 그다음 생각해 볼까 자 의사소통이 지역 방언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제시하는 것은 생각해 봐요 이 논설문에서. 필자가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공고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얘길까 안 되는 얘길까. 안 되는 얘길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글에 따라서 처음에 이런 경험을 얘기하면서 뒤에 가서 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는 있어 있을 거예요 근데 선뜻 일단 생각하기 위해 지역 방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준다면 장애로 작용한다면 지역 방언이. 가진 가치를 얘기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논지가 아니겠냐 말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지역 방언 자꾸 사라지고 표준어로 자꾸 몰려가는 게 문젠데 표준어 사용의 빈도나 뭐 양이나 이런 게 늘어나는 게 문젠데. 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표준어의 사용을 주장할 때 이런 게. 동원되어야 될 내용이지 이건 지금 주제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에 오히려 반대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답을 삼 번으로 일찌감치 고를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갑니다 니은을 고려야 니은이 뭐냐 하면 가치를 잘 모르는 거 지역 방언의 가치 그러면.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며 지역 방언의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강조한다고 그랬는데. 자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며 이러면 보통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사람에 따라서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뭐 뭐라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반론되는 예상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한 부분을 보면. 자 삼문단의 첫 부분을 봅니다 일부 학생들은 표준어로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며 지역 방언이 꼭 필요하냐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지역 방언의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어쩌고저쩌고 뒤에 당연히 자기의 주장 논지를 펼쳐나가면 강화하는 얘기로 가겠죠. 따라서 이것도 드러나 있네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했죠 그죠. 자 그다음에 또 지역 방언의 예를 활용하며 지역 방언의 가치를 설명한대요. 예를 활용한 부분을 빨리 찾아야 되겠네요 일단 따옴표 찾아야지 왜 뭔가를 지역 방언을 인용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럼 그 저 끝에 이제 삼문단 아래쪽에 가니까 무슨 뭐예요. 올갱 다슬기 외에 올갱이 대사리 민물고동. 그죠 그럼 거기에서 뭐 지역 방언 우리말의 어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바탕이 된다. 딱 나와 있잖아요. 됐죠 그러면 삼 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물론 빠르게 잘 체크가 돼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답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논리적인 사고를 보인다면. 생각해 보세요 자. 실태를 잘 모르는 아이한테 실태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 정도로 심각하게 사라지고 있는 상황 이게 이 실태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정도로 위기에 처한 방언이 있다는 게 바로 실태의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이 실태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또 볼까 자 가치를 모르는 애들한테 예상되는 반론 제시하면서 그러나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를 전개한다든지 혹은 예를 활용해서 그 가치를 설명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제의 성격이나. 방향 그 주제의 내용 자체를 생각할 때 요 얘기는 오히려 주제를 약화하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면 답이 바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구 번 갑니다 자료 활용의 적절성 평가 문제인데요. 보완하기 위해서 에이를 보완한대요 에이가 뭐냐 하면 봐보세요 지역 방언이 사라져가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그러면서.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인구가 감소했고 또 그다음에 대중 매체 영향으로 표준화가 확산되는 것도 한 원인이다 자. 지역 방언을 잡고 사라져가는 이유를 두 가지로 들었어요 첫 번째.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인구 자체가 준 거 두 번째 대중 매체 영향으로 표준화의 확산이 심해진 거. 강해진 거. 자. 그럴 때 그걸 보완한다고 그랬으니까 추가로 수집한 자료를 통해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추가로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까에 관한 자료 활용의 얘기예요. 자료 일 봅시다 언어 의식 조사 표준화 사용자가 지역 방언 사용자와 대화할 때 받는 느낌입니다. 그랬을 때 편하고 친근하다 이천십 년 만에도 편하고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게 오십팔 점 구 퍼센트였는데. 오 년 지났더니 사십이 점 오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또 불편하고 어색하다는 생각은 느낌은 십칠 퍼센트였는데 십구 점 일로 늘어났어요 그럼 이거는. 줄어든 것이고요 이거는 오히려 늘어났네요 그렇죠 즉 이거는 부적 이거는 긍정적인 느낌은 줄어든 것이고 부정적인 느낌은 증가한 겁니다 알았죠. 됐어요 그다음 뭐 별 느낌 없음이 굉장히 대폭 상승했고요. 모름 무응답은 뭐. 영 점 팔 영 점 일은 뭐. 다소 줄어들긴 했는데 큰 의미가 있는 수치는 아닐 것 같고. 됐습니다 그럼 자료 이는 뭐냐 하면요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뭐냐 하면. 자 옛날에 원래 원래 근본적으로는 관공서와 학교 등에서나 표준화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근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어떻다고요 일상생활에서도 표준화가 상당히 높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표준화가 세련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라는 거죠 이게 전문가 얘기예요. 세 덩어리로 나눴습니다 첫째 원래는 관공서나 학교 같은 데서만 표준화 사용했다. 근데 최근에는 일상생활에서도 표준화가 많이 사용되더라. 아마도 표준화가 세련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굳이 안 써도 됨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를 쓰는 것일 거다. 라는 게 전문가의 인터뷰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료 일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지 일보입니다 자료 일을 통해 가지고 이거요. 지역 방언에 대한 긍정적 느낌의 비율과 부정적 느낌의 비율 변화 양상이 상반된다는 점 그건 맞네요 아까 얘기했지만 긍정적인 느낌은 줄어들고 부정적인 느낌은 늘어났으니까. 자 그런 점에서 지역 방언에 대한 무관심을 원인으로 추가한대요. 이걸 통해 가지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지역 방언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뭔데 근본적으로 표준화 사용자가 지역 방언 사용자와 대화할 때 받는 느낌이 어떻게 변화했는 건데. 지역 방언에 대한 무관심이 원인이라는 걸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번. 지역 방언 사용자와 대화할 때 받는 느낌의 순위가 변함이 없다는 점 그건 그러네요 순위는. 얘가 일 이 이 위. 이 그러니까 일 이 이 위 삼이고요 얘는 어때 얘도 일 이 이 위 삼이에요 순위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느낌의 그런데.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 지역 교육 정책을 원인으로 이 무슨 얘기죠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 지역 방언 교육 정책 이걸 통해서 그런 걸 논리적으로 생각해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에 뭔가가 한다면 그걸까지 가는 단계 여러 단계가 더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도 더 있어야 될걸요 그런 결론에 도달하려면. 이거 자체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자료 이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구분화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식적 상황에서의 표준어 사용 교육이 부재한 것을 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최근에 일상생활에서도 표준어가 상당히 높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음. 저기 표준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교육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사 번 갑니다 자료 이 공식적 상황에서 사용되는 표준어를 일상에서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 그렇죠 지금 여기 요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점에서 방언을 사용해도 되는 상황에서도 표준어를 쓰려는 태도를 원인으로 추가해야 되겠군요. 자 일상생활에서. 지역 방언을 쓰는 지역이야 그럼 부모님하고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사투리로 지역 방언으로 얘기해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원활히 잘 되는데. 거기에서 굳이 이제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세련된 느낌을 준다는 생각 때문일 텐데 그 원인은 그럴 텐데. 자 그럴 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응. 굳이 표준어를 쓰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표준어를 쓰려 한다는 것 그 얘기는 쓰고 있다는 것 그것은. 자 방언을 사용해도 되는 상황에서도 표준어를 쓰려는 태도를. 지역 방언이. 사라져가는 위기의 그 원인으로 제공하 저희 제시한다는 에이에. 하나 추가될 수 있는 원인으로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맞네요 정답 사 번입니다. 오 방언입니다 자료 일과 이 해가지고 지역 방언에 대한 표준어 사용자와 지역 방언 사용자의 인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대중매체의. 지역 방언에 대한 편향성을 원인으로 추가해야 되겠군요. 여기에서 지금 대중매체가 지닌 편향성 같은 것들을. 끌어낼 수 도출해낼 수 있는 무슨 어떤 내용적인 근거가 이 안에 뭐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죠. 따라서 오 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 사 번인 거 알겠습니까 시간이 다소 걸렸을 문제의 유형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의 유형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정답지는 매우 뚜렷하고 오답지들은 다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걸로 구성돼 있어요. 이런 문제 틀렸으면 안 됩니다 그죠. 마지막 십 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학생이 삐를 고쳐 쓰는 과정의 일부이다 에이비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랬네요 요 문제도 또한 살짝 변형된 문제예요. 맨날 나오던 문제에서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삐에는 뭐 해야겠어 해가지고 삐를 이렇게 고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보통 여기에서 그쳐 문제 유형들이 근데 이 문제는 약간 독특하죠 한 번 더 고쳐 했어요 그죠 재점 건물 해가지고 뭐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다시 고친 글이 여기 나온단 말이야. 됐죠 그러니까. 그럼 결국 뭐예요 이 문제는 핵심은 뭐였지 항상 비포 애프터의 비교 대조죠. 뭐가 달라졌는가를 따져야 되는 거야 원래 비로 묶여있는 건 지역 방언은 우리의 소중한 언어 문화 자산이다 지역 방언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시급하다 사라져가는 지역 방언의 보호에 관심을 깨우죠. 이랬어요 그랬는데. 삐에는 뭐 해야겠다고 이제 여기에 무슨 의견이 들어가느냐인데 비포 애프터 해봤더니 지역 방언은 우리의 소중한 언어 문화 자산이다라고 되어 있던 거에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라는 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문장 보니까 우리의 언어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없다가 추가됐고요. 지역 방언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시급하다는 얘기는 원래 삐에도 있었고요 됐죠 사라져가는 지역 방언의 보호에 관심을 깨우죠. 그럼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들이 추가됐네요. 그렇다면 뭐 해야겠다고 여기에 이 자리에 들어갈 말은 뭐겠어요. 이 진술에. 소중한 문화의 언어 문화 자산인 이유를 추가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지정이 시급한 이유를 추가한 거네요. 둘 다 그렇죠 따라서. 봅니다 일 번 문장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으니 이를 추가. 여기서 이건 근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왜 소중한 언어 문화 자산인지 그 근거를. 그리고 왜 지정이 시급한지 그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추가한 거죠. 일 번 일단 조건 됐어요. 그다음에. 또 재정 건 뭡니다 고친 글 이걸 읽어봤어 그랬더니 뭐 해야겠다 했어요 그러면 자 비포 애프터가 이게 비포고 이게 애프터죠. 그랬을 때 봅니다 지역 방언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소중한 언어 문화 자산이다 오 딱 그대로 그대로 왔는데. 그다음에 보니까요 사라져가는 지역 방언의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자 했지 요 얘기가 통째로 사라져 버렸어 맞죠. 이렇게 왔네 그렇다면 고친 글을 읽어봤는데 뭐 해야겠다는 요 자리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이걸 날려버려야겠어라는 얘기네요 이걸 왜 날려야 될까 생각해 볼까요. 흐름에 지역 방언은 소중한 문 언어 문화 자산이다 관심을 기울이자 하면 될 건데 이렇게 이렇게 최종 버전처럼 그런데. 이게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은 이거는요 물론 아예 무관한 얘기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글의 내용의 흐름을 저해야죠. 말하자면 일종의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통일성을 어기는 문장이에요. 자 문화유산을 전 세계 언어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려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지역 방언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그런 일 이게 지금 이 글의 핵심은 아니거든. 사라져가는 가치 있는 지역 방언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유지를 하자 사라지지 않게 만들자라는 얘기지. 굳이 이것까지를 목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는 꼭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따라서 그러면 보세요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문장이 있으니 이를 삭제해야겠어라는 얘기 맞는 얘기라는 거지. 됐나요 비포 애프터를 두 번 적용했더니 일 번에서 답이 딱 도출됐습니다. 맞죠. 자 실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화법 작문 열 문제 세 개의 세트를 빠르게 헤쳐나가는 게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계속 꾸준히 기출문제나 우리 수특화장문 교제나 수능 완성이나. 또 여타. 연 비연계 교제 같은 것들을 통해가지고 화장 문제들을 뼈를 발라서 자기가 맞춤형 전략을 세우고 최대한 빠르게 돌파하는 그런 연습을 해온 학생이라면 실전에서도 그런 어떤 노하우가 쫙쫙.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뼈를 발라낼 수 있는 힘. 그게 장착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화작이 뒤에 문제들을 어려운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데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아주 든든한 그런. 받침돌이 되어 줄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일부 우리가 화법 작문 문제들을 모두 점검했고요. 이부 삼부 사부에서 문법과 독서에 대해서 김철원 선생님과 열심히 철저하게 어려운 부분을 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저는 문학으로 오 부 육 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